오늘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었습니다. 서울도 아침 기온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영하 3.7도로 출발했고요. 대관령은 영하 8.4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. 낮 동안에도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해 쌀쌀하게 했고요.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까요. 외출하실 때 든든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. 또 충남과 전북으로는 현재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북 동부로는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. 경기 남서부와 충청, 또 제주 산지로도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.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. 서해안과 동해안,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이어서 오늘 낮 기온 살펴보시죠. 서울은 3도, 대전과 광주 7도를 보이겠고요. 인천의 낮 기온은 4도가 예상됩니다. 경기 북부지역 포천은 3도를 보이겠고요. 경기 동부지역 남양주 5도가 예상됩니다. 경기 남부지역의 낮 기온은 5도를 밑돌겠습니다. 서쪽 지역으로는 내일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